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뭐 썸네일에 다 적어 뒀지만 ssd 네이밍 때문에 잘못 사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낚이지 말라고 어떤 제품들이 네이밍으로 혼동을 주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장장치 사실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잘못 주문하신 분 꽤 있는데 삼성 970 ever plus 와 980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80은 980 프로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자 970 ever plus 하고 980 입니다 둘 중에 어떤 제품이 좋아 보이나요 누가 봐도 980이 늦게 나왔고 21년도 970은 무려 나온지 4년된 오래된 제품이고 이름 자처도 980이 좀 더 상위의 네이밍을 가지고 있으니 어 980이 좋은 거구나 하고 사신 분들 꽤 많습니다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도 500기가 말고 1테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80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조금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자 그래서 스펙을 한번 볼게요 일단 970 ever plus 가 약간 더 쌉니다 1테라 기준으로 뭐 3000원 차인데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더 싸죠 나오는 실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속도부터가 일단 970 plus 가 더 빠릅니다 3500에 3200이에요 얘는 3100에 2600이죠 그래서 980보다 970이 빨라요 거기에다가 어 뭐 낸드는 사실 있잖아요 수명이나 품질 뭐 아니면 속도를 어느정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92단 118단 되어 있는데 적층은 980이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나온 제품이니까요 아 둘 다 토글 방식은 TLC로 QLC처럼 완전 싸구려 틱한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DRAM이라는 맵핑기이나 캐시 기능을 하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DRAM이 970 ever plus는 있습니다 근데 980은 없어요 980은 없기 때문에 HMB를 이용해서 호스트 메모리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DRAM 리스가 DRAM 있는 것보다 분명히 속도 조화가 심할 거예요 일단 좀 이따 보시면 될 거에요 AS기간 5년 서로 그리고 보증 수명은 비슷합니다 캐시 용량은 975 ever plus가 좀 더 적은데 별 상관 없어요 얘는 이거 45기가 지나가더라도 속도 조화가 심하지 않거든요 자 DRAM 리스인 980 어떻습니까 네 보통 DRAM 리스 제품들이 컨트롤러도 좀 더 꾸준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보니 속도 조화가 여러분이 100기가가 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면 크게 하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2200 정도 쓰기 속도가 나오던 게 500까지 하락해요 문제는 이 100기가는 1TB 기준으로 본 거지 보통 이것보다 용량이 작은 500기가 사면은 이 SSKC 구간이 100기가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75기가나 50기가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SSD는 완전히 비워서 쓰지 않기 때문에 파일이 좀 차 있다면 더 빨리 속도 조화가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잖아요 특히 쓰기 속도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펙을 비교해 보면 DRAM이나 기본 속도나 아니면 쓰기 속도 저하나 모든 면에서 뭐다? 970 EVO 플러스가 좋습니다 심지어 1TB 기준으로는 이 970 EVO 플러스가 980보다 싸요 다 나아가게 한번 보시면 알텐데요 이 제품 서로 비교해 보면 얘가 1TB는 더 싸죠 예 더 쌉니다 근데 잘 모른다고 980 노멀을 끼워서 파는 업자들도 있고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저분들도 착각해서 구형보다는 신형이 좋겠지 하고 무지성으로 980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한테 주문이 그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바꾸는데요 꼭 후속 기정이라고 좋지 않고요 꼭 네이밍이 우위에 있다고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PM991A 벌크 이 제품도 981A보다 구리거든요 근데 981A보다 991이니까 1 더 높죠 그래서 이게 좋은 줄 알고 사시는 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뭐 디램도 없는 제품이니까 싸다고 덜컥 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삼성 거는 그래도 좀 유명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하이닉스 아시나요 하이닉스 P41 제가 P41 추천드립니다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끔 솔리다임 P41을 주문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은 아예 다른 제품이에요 같은 P41이 아니에요 일부러 네이밍을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P41이 왜냐하면 솔리다임이라는 곳이 하이닉스 자회사라서 네이밍을 비슷하게 적어도 상표권 침해로 신고를 안 당하거든요 어차피 자회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P41 플러스라고 제품을 내놨네요 저는 분명히 플래티넘 P41 하이닉스 제품을 추천했는데 많은 분들이 솔리다임 P41이 그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하시거나 또는 완본체 싸구로 PC에 P41 좋은 것들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솔리다임 P41을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둘이 스펙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같이 보죠 일단 P41 솔리다임께 훨씬 싸기는 쌉니다 가격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싼데요 뭐 당연한거죠 스펙이 개판이거든요 보시다시피 7000에 4700 정도 나는 하이닉스 P41과 다르게 얘네는 4000에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실리콘모션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SSD 중에서 중국산 컨트롤러 같은 제품 진짜 초저가형 빼고 가장 많이 불량 나는게 실리콘모션 컨트롤러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모션 컨트롤러는 이거 위급도 있고 밑에 것도 있는데 급수 상관없이 고장이 잘 납니다 불량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 컨트롤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랜드 같은 경우에도 스펙 차이가 좀 있어요 하이닉스 랜드를 쓰느냐 아니면 인텔 144단 랜드를 썼냐 물론 인텔도 나름 훌륭한 랜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테크를 걸 게 아니지만 그 옆에 토글 방식 차이가 나죠 TLC, QLC QLC는 TLC보다 확연하게 수명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조 단가가 싼 만큼 불량률도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조사가 싸게 고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넘는 토글 방식이기 때문에 유저한테는 절대 유리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DRAM 미스에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호스트 메모를 가져다 씁니다 근데 P4L은 DRAM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명 차이도 꽤 크게 납니다 500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배도 넘게 차이가 나고요 1TB 기준으로 봐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SLC 캐싱 구간이라고 속도가 거의 저하되지 않는 이 구간도 P4L 하이닉스께 월등히 용량이 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캐싱 구간이 끝나고 속도가 느려질 때도 분명히 어떻습니까 훨씬 높은 속도를 방어해줘요 이 두 제품은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비슷한 제품입니다 착각하셔서 솔리다임의 P4L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도님 저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차라리 구치고 에보플러스 쓰세요 짭 P4L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아참 이거 네가 근거는 있냐고 하실까봐 아하 내가 깜빡입고 표도 안 보여 드렸네요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주시면 탐스 하드웨어의 속도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표가 뻔히 나옵니다 솔리다임 있죠 솔리다임 2TB 어떻습니까 빨간색 따라가면 됩니다 아우 속도가 뭐 3,400 사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여기 고맙게도 하이닉스 P4L을 넣어뒀습니다 P4L은 녹색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분에서는 속도가 제일 적게 저하되고 최대 속도도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녹색 선하고 빨간색 선을 비교하면 되는데 비교 대상이 아닌 제품이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뭐 980도 이런식으로 볼 수 있어요 970 F Plus가 무슨색 분홍색이거든요 분홍색 그래프 한번 보시고 분홍색 그리고 980 빨간색이거든요 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기본 속도도 그렇고 분명히 속도 저하거나 대고 난 뒤에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네이밍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으로 장난을 쳤다기보다 여러분이 착각하기 좋은 제품을 또 하나 추천드릴게요 웨스턴디지털의 블랙 에디션과 블루 에디션입니다 보통 웨스턴디지털의 레드나 블랙은 매우 고가의 제품으로 생각하거나 고급진 제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드 회사로 아주 뿌리 깊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 SSD에서도 저런 색상으로 더 윗급을 표현하는 제품이거든요 좀 저가형은 그린 혹은 블루고요 고가형은 레드 혹은 블랙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블랙 에디션인데 SN770이 음 디렘리스입니다 디렘리스고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좋은 제품은 아니죠 속도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속도도 꽤 있는 편입니다 다만 캐시 용량이 좀 큰 편이라서 300GB면 웬만한 게임 뭐 다운받고 설치할 때까지 다 커버되겠죠 그래서 드렘리스치고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좋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차라리 PM9A1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 블랙이라고 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언급해 드린 거고요 여기 또 블루 모델을 내놨는데 얼마 전에 나온 모델입니다 SN580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모델하고 사실상 스펙이 거의 같습니다 가격도 크게 차이가 없고요 컨트롤러에서 약간 세팅을 해서 컨트롤러 맨 뒤에 번호만 형식 번호만 다 하더라고요 약간 세팅해서 읽기 속도를 조금 다운시켜서 랜드도 똑같은 거 집어넣고 DRAM이나 아니면 토글 방식도 완전 똑같고 수명도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LC 캐싱 구간은 조금 줄여놨더라고요 실제로 스펙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거 테스트해보면 속도 좌우되는 구간도 비슷하고 그 속도 좌우됐을 때 속도도 비슷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팅해 놨던데 웬디 블랙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다른 제품은 고급 제품하고 비교해보면 티가 팍 나죠 그리고 블루라고 블랙보다 무조건 꾸진 건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제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사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블랙은 아 블랙이라고 합니다 웬디는 그냥 한번 첨원하는 정도 올린 거예요 까는 건 아니에요 또 까고 싶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시게이트 파이어쿠다입니다 파이어쿠다 530하고 520이 있어요 근데 뉴 파이어쿠다라고 또 520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면 뉴 파이어쿠다는 기존 파이어쿠다 530보다 네이밍이 적더라도 더 좋은가? 네 아닙니다 그냥 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가격도 비슷해서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뉴 파이어쿠다 520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파이슨 신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긴 한데 랜드는 동급 쓰고요 딜앤리스 컨트롤러를 썼기 때문에 그리 속도가 잘 나오지 않고요 수명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오고요 캐시 용량은 거의 비슷한데 속도 저하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게 2TB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1TB 제품 쓰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한 1000 정도까지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런거 생각했을 때 뉴 파이어쿠다 520은 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괜히 헷갈리게 만드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 파이어쿠다 520이 있기 때문에 뉴 파이어쿠다라고 붙일거는 솔직히 저는 좀 그렇다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510 붙이든지 525 붙이든지 530보다 낮은 그냥 형식 번호만 붙이지 괜히 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신제품이니까 더 나은 제품인 것처럼 홍보를 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SSD는 네이밍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세부적인 스펙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그런거 고민하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그냥 헬시점에서는 970 ever plus 편안하게 쓸 제품 이거 고르시면 되고요 가슴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더 고급 제품 쓰고 싶다면 P41이나 980 pro 이런 제품 쓰시면은 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기 파이어쿠다 같은 경우는 요새 530 제품이 분량이 꽤 나고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도 분량이 난 적이 몇 번 있으니까요 어 저는 웬만해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 중에 그 좀 골라서 많은 분들 추천하는 제품으로 가시는 걸 권장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 드리지만 네이밍 보고 제품 구매하지 말라 입니다 아 다음은 진짜 월경연자로 만나 뵙도록 약속을 드리며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 끝까지 끝까지 wow 끝까지 여러분들 잘라 진짜 끝까지